오랜만이죠? 네 강찬 목사입니다 인천 청라 주민이 오늘 대구 청라 언덕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가 청라 언덕 그 대구의 성교 역사가 시작되어 있는 이 청라 언덕에 지금 와있고요 오늘 우리 홀리투어 라비 형님 어디 가세요 사모님? 아 집사한테 라비 형님 오셨고 우리 여기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성교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차병교 성교사님 같이 왔고요 오늘 홀리캠핑 대구편 촬영하러 왔고요 은혜로운 촬영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홀리캠핑 언제쯤 나올까요? 대구편이 9월이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시원하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홀리투어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강찬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샬롱